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그러면 선관이 사람들이 한 이 도덕질을 선거사기질을 여러분들 253개 선거구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선거구 밑에 3485개 읍면동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3개 선거구 밑에 3485개의 동업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발표되는 자료의 여러분 최종 자료는 이겁니다. 3485개. 3485개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는 253개의 선거구 데이터를 가지고 전국에서 얼마나 조작했는지를 봤는데 지금은 jih님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3485개의 읍면동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 조작을 어떻게 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사기를 쳐 왔는지를 여러분 지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를 치는 데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이 전산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데이터가 통과되는 순간 모두 다 100표가 150표 200표가 300표 300표가 600표 이렇게 바뀌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지만 그 힘을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사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위 인쇄도장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도장을 찍는 것을 결사적 끝까지 반대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이번 주에 아마 판가름 날 겁니다. 이번 주에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이 무슨 안을 여러분 갖고 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예상은 김용빈이 하고 싶어도 선관위 여러분들 그 노예한 수뇌부들이 김용빈을 얼굴마담을 삼아 가지고 개인 도장을 못 찍게 할 겁니다. 개인 도장을 찍을 수가 있으면 그때 이런 위조투표제 제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위조투표제 이런 제조가 불가능해지면 마음껏 전산 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제공하신 h님이 제공하신 총선 개표 데이터 분석 시스템 읍면동 자료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250개 선거구를 여러분 분석하는 작업이 여기 되어 있고 읍면동 작업은 여러분들 또 별도로 작업이 진행된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 뭐죠 최소 단위입니다. 가장 마이크로 단위를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3485개의 읍면동까지. 그러니까 읍면동을 여러분 켜면 그냥 뭐죠 무슨 종로구에 청운효자동 삼청동 종로 5가 5가 6가 이 동 단위의 모든 범위가 투표소에서 조작지를 어떻게 했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냥 버튼만 누르면 그게 이런 보시게 되면 이 자료입니다. 전국의 3485개의 읍면동의 후보별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전수분석 결과입니다. 전국을 다 여러분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쫙 그려집니다. 이거는 거의 예술품입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물감을 칠해 가지고 딱 절반으로 접으면 나온 데칼코마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전국의 평균값은 8.90% 더블당 국힘은 마이너스 8.79%입니다. 이게 이런 뭘 뜻하는 겁니까 얼추 호남을 다 포함해 가지고 9% 플러스 마이너스 9%입니다. 2.9 18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8% 정도의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4.15 총선에서 누가 대한민국 선거관리 비하여 내가 이런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모든 숫자를 다 만져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광주를 제외한 서울 충남 2170개 읍면동의 차이값이 더블당은 모두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2170개에서 더블당이 모두 다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더블당이 모두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0.5. 0.5에 2170성인 겁니다. 0.5를 2170개 곱한 확률인 겁니다. 계산기로 어떻게 계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광주를 제외한 서울 충남 2170개 읍면동의 차이값이 더블당은 모두 플러스값 국힘당은 모두 마이너스값. 2분의 1의 2170성 곱하기 2분의 1의 2170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짓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에 대한 얘기했고 이 선거가 50억 클럽으로서 이런 이름을 날렸고 이재명 관련된 판결에 재판 거래에 여러분들 의심을 받고 있는 권순일이 위원장이었고 조혜주가 여러분들 사무총장으로 있던 선거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대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범죄를 다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번에 제야에이치님이 이런 분석이 크게 기여한 것은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그냥 시각적으로 특별한 교육 배경이 없는 분들도 다 저게 큰일 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전국 3485개 읍면동의 이 분석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더 눈을 크게 뜨시고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를 제외한 서울에서 충남 2170개 읍면동의 차이값이 더블당은 모두 플러스값의 기현상입니다. 광주를 포함한 서울 충남 2265개 읍면동의 차이값이 국힘당은 모두 마이너스값의 여러분들 기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서울의 읍면동 숫자가 나오네요. 2분의 1의 424승 2분의 1의 205승 2분의 1의 139승 2분의 1의 154승 2분의 1의 95승 2분의 1의 56승 이런 미친 결과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온 겁니다. 이런 사기를 부정선거 세력들이 해왔고 거기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을 몰고 갑니다. 조갑전 난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음모론을 알 겁니다. 눈이 까막눈인지. 모든 데를 여러분 서울의 전부 뭡니까 차이값이 다 더블당이 플러스 424개 지역이. 부산에 여러분들 205개가 다 플러스입니다. 대구가 139개 학률적으로 2분의 1의 139승 인천이 2분의 1의 154승 대전이 여러분들 2분의 1의 79승 울산이 2분의 1의 56승 세종이 2분의 1의 19승 이런 짓을 해가지고 권력을 탈취해가지고 20년 50년 100년 집권을 할 계획을 거의 완성단계에 두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거의 적화가 되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엉터리들이 여러분 이거를 이거를 잘라가지고 충남까지 보고 충남 이후를 한번 봤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충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남까지입니다. 크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 크게 뜨시고 서울에는 423개 4개의 동이 있습니다. 부산은 205개 대구는 139개 인천은 154개 모두에서 더블당이 다 여러분들 승리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10% 이상인 겁니다. 그리고 충남 이후에 여러분들 다음 지역을 떼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전북 전남 여기는 또 마이너스 값이 좀 있죠. 경북 경북 경남 제주 경북은 332개 경남은 305개 제주는 44개 데이터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거침없이 증언하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전국에서 가장 차익값이 높은 지역이 31.90% 경기 파주월 진동면입니다. 가장 여러분들 차익값이 낮은 데가 전남 보승노동면입니다. 경기 파주월 진동면이 전국에서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투표율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31.99%라는 이야기는 거의 32% 플러스 32% 한 31%로 여러분들 가정을 하게 되면 100장당 62장을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100장당 62장을 조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경기 파주월 진동면을 보시게 되면 경기 파주월 진동면은 4.15 총선 당시에 큰 문제가 됐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수보다 투표지수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 위조투표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 2022년 6월 6일 수십 개 선거국의 투표수가 유권자 수를 넘어서다. 유령표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겁니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이게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입니다. 이게 가세연이 그때 발표해 가지고 한참 화제가 됐던 겁니다. 2020년 4월 인구가 159명이고 2020년 5월 인구가 157명인데 2020년 4월 15일 총선의 투표지수 가 인구수보다 많은 181명이 나온 겁니다. 같은 지역이 여러분들 이 지역의 진동면이 DMZ 여러분들 남방 한계선 넘어선 같은 지역이 철흥근 근북명에서도 있었죠. 사람 숫자보다도 투표수가 많은 겁니다. 이게 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유령 투표자 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진동면 이 가장 많은 수치를 자랑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쨌든 선거 부정이 건설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사실을 밝히는 것이고 이런 대열에 jih님께서 동참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 자료를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거는 선거구 253개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인 차이집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고 이거는 3485개의 읍면동을 가지고 이런 차이집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고 약간의 이름들 크기는 차이가 있죠. 두 개를 동시에 보시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